진짜 해야지 벌칙인데 진짜 해야지 벌칙인데 야 똑바로 안해? 야 음악 틀어줘 음악 틀어 혜민아 폰에 음악 틀어 저 음악이 없어요 저런 스캔킹 노래가 뭐죠? 자진해서 트시죠? 트세요 술 취한 척하고 할거야? 네 여기는 락덕 두 명이 스캔킹을 하기 전의 현장인데요 아 미치겠는데 진짜 지금 자진해서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진짜 노래 틀어 아유 무슨 노래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무슨 노래야? 노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? 노래가 갑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어 뭐야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으아아 근데 소리가 작아서 잘 안된다 이거 아 부끄러워 생각보다 바퀴째까지만 이럴 때 차로 주자마자 많이 부끄럽다 지하철역 갈대까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좀 다 줄게 맥주먹었는데 이런 길에서 말이죠 이 홍대항보판에서 맥주좀 먹고 저게 더 힘드니까 잠깐만 맥주를 먹겠다고? 어? 이러시면 안되죠 맨정신엔 못하겠다면 돼요 맨정신 못하겠다고 스케킹하면서 고르세요 밑에 취재 스케킹하면서 고르시라고요 벌칙 받기 안받는 사람도 막 하시고요 아하 하식 써먹어 너 하나 하식 써먹어 어디서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거 먹어 어디서 하식 써먹어 하식 써먹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죠? 5분을 가지고 그래요 5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5분만 한 3곡 정도 스케킹킹하시면 그렇죠 음악 한 곡이면 되는데 노래가 너무 작아서 안된다고 사운드 빠방하게 해주시면 안돼 스피커 알아서 준비하셔야 벌칙인데 참 바라는 것도 많죠 뭔가요 무음 안해준게 어디야 나 좀 못떨려 노안이다 노안 자 가볼까요 나 얼굴 왜이래 아 뭐야 머리 아 춥지도 않나 아 방금 좀 뛰었다고 덥나요 이제 맥주를 잘 마시고 있죠 아 아 건너서부터 시작할게요 건너가면서 해야죠 건너가면서 해야죠 건너가면서 해야죠 건너가면서 해야죠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한 번 찍으시네요 두 분 모델들인가요 모델이다 이쁘다 아름답다 하식 쓰 아름답다 하이닛 캔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요 하이닛 캔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요 자 나도 찍어야 돼 올릴거야 이거 만들면 이건 올릴거야 이건 올릴거야 잘못 먹었어 이건 올릴거야 캔을 아주 그냥 짠 네 스캔킹 네 현장 네 현장 어머 스캔킹 하실건가봐요 스캔킹 좋아하세요? 어머 어머 귀걸이에서 스캔킹하고 그러시면 안돼요 잉연아 일루와 아 잠깐만 나 얼굴 왜이래는데 왜이래요 이거 유튜브한테 누나라고 있는데 유튜브한테 누나라고 있는데 준비하나요 네 유튜브에서 막 사진찍는데 네 자 출발합니다